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한 제로계 게임 리뷰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담볼링의 제로계입니다. 지난번에 사이코 권답을 잡다가 완전 발렸죠. 오늘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두차례 정도 거대기체에 대해서 연습을 했어요. 어렵더라구요. 어렵더라구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던데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코 권담 잡는 것은 마찬가지 였구요. 아 걱정되네요. 때릴 수 있는 어택 찬스 그 순간에 차지공격을 때리면 가능한 거죠. 바로 그 데미지 줄 수 있는게 가능한 거죠. 그 전까지는 에스피 게이지를 써봤자 이게 안되는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오늘은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해보겠습니다. 간직하게 역시 100식은 써는 맛이지 하 하하하 하 끝나죠? 에스피 게이지네요. 좋아 에스피 게이지를 써줘야지 또 하 좋았어. 한방에 빡! 어? 올라? 왜 안 끝날까요? 자식들이 요샥 그렇지 에스피 게이지 먹고 갑시다. 먹고 땋땋땋 좋아 여기를 제압을 끝냈고 쭉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잠깐만 승패 조건이 카미유 죽는 음 아무도는 카미유가 죽는거였고 어어아앗! 아 벌써부터 이렇게 HP가 발려있으면 안되는데 사이코 건담을 정신병자 건담을 사이코를 앗! 잡아야되는 HP가 벌써 20%에 까여있어요 70%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HP를 이제 먹을 때가 됐죠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번쯤 터뜻터뜻 터뜻터뜻 헛헛 보이자 터뜻터뜻 오케이 어케 아니야 HP를 줘야돼 이이씨 따앗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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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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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식 야아시 노자식 노자식 야야 이리로와봐 어디가 이리로와 호아 호아 하 저 여기에 아 HP 게이지 듣겠다 들이 대는거야 그냥 들이자 그냥 빠샤 엄마 하 멍청이 일로와 아 안돼 뭐 하나는 뭐가 될 것 같죠? HP는 얘들에서 잡은 다음에 먹도록 하구요 일단 거점 병장이 한 놈 남았나요? 여기 있군요 안 돼 야야야 야 암으로 진짜 아 니거 봐 여기 나무로 암으로 가끼면 샤한테 되는게 없어 하 멍 아 안되겠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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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HP 내 암호 저기요 암호 혹시 버리셨나 여깄네요 감사합니다 HP가 많지는 않네요 갑시다 괜찮을거에요 빨리 가야겠죠? 어 뭐야 저 밑에 뭐야 저 밑에도 있네요 좋아 여기 거점을 IT'S MINE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짜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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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건 좋은데 야 이거 어떻게 잡죠? 아자 잡을 수 있죠 예에에에에 찰이이이 엉망 이야 오케이 오케이 저기 예에에 암호 계이지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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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짜식아 자식들 어디서 어디서 자식들이 거점 병장 나오라 오케이 안 나오네요 멍청이들 거점 병장을 부르지 않은 니들이 죽을 뿐인데 하! S.B.A.G.도 이끌다 바로 쓰도록 하죠 참 쉽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어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죠 여기 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저희들은まだ 아직은 사용이 많더라 테스트 중입니다 아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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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란 타고 나오나 멍청이가 아이필드니까 여기를 제압을 하도록 하죠 빠르게 제압하죠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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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암호도 없는데 자식들 엥겨 왜 안되는데 하 하 오케이 한 번 더 자식 일로와 많군요 정말 많군요 좋았어요 오케이 여기를 끌고 지나가서 아 거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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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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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거 제리드 역시 제리드군요 근데 예금은 틀리지 않지 다 알아주네요 바이아란이네요 에에 커스텀 전에 바이아란 멍청이 뒷 뒷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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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뒷치기란다 오 이런 커맨 엑스 네모 세모 네모 좋았어 하 멍청이 계속 치는거지 아 이럴수가 일어나다니 하 라이프 마시었대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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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렇게 톡톡톡 쳐주는 톡톡점 법 아 그냥 카미유가 어디서 뭐하고 있던거야 지금 카미유 살려야 아 하 호 호 호 이게 하하 멍청이 걸렸어 바로 잡죠 다단하죠 정말 쉬운거 같아요 어 이쯤 어딘가에 아이템이 있을것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이템이 오케이 아이템 나이스 빨리 오른쪽으로 가서 거점을 나머지를 번쩍번쩍하니까요 쟤네들 도와줘야되거든요 빨리 갑시다 얘들아 이리 모여봐 빨리 아 아니다 아니다 위로 올라가서 일단 도와주기부터 하죠 이랬다가는 발릴 거 같으니까 여기다가는 큰일나겠 큰일나겠죠 여기에 지금 카미유가 분전하고 있죠 어어어어 아우 자식들이 오우 자식 야 이랬다 야 일로와봐 자식 하하 톡톡톡톡 그렇지 고왔어 톡톡톡 톡톡톡톡 어디있지? 저기있는데 하하 자식아 톡톡톡톡 좋아 거점 병장을 톡톡 톡톡톡톡 오케이 잡았죠 다음 어딨죠? 끝인가요? 뭐지? 뭐지 이거? 아 정중앙에 이런 아 아니네 멍청아 야 거기서 쟤 얘 뭐지 얘? 혼자 나갔다가 어 뭐야 뭐야 왜 왜 다시 여길 제압해 미쳤어? 잠깐만 저기 왠지 카미우가 잠깐만요 유니필드 카미우 이런 미쳤지 내가 빨리 갈겠네요 좋아 암호 받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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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그냥 지들끼리 가서 뭐하겠다고 어?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곤만 좋았어 카미우 여기있고 위로 올라가면 사이코 사키코가 뭐 사키코만 어 왜없지? 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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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저기요 왜 없죠? 사키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죠? 마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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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오빠 하하 하하! 엄마 야 야야야 아싸 엄마 야! 주왔스. 이거지. 안 모여있어 얘들. 됐습니다. 사기코 건담 등장이죠? 스킵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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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택 찬스 어택 찬스 어택 찬스 어택 찬스 어택 찬스 어택 찬스 어택 찬스만 딱 참고 오빠! 죽입니다! 하하하하 미친 아아아아아아아! 벌써 한 대 맞았다고? 스킵할 거야 기분 나빠 벌써 한 대 맞았어요 완전 이거 뭐야 저 오빠 한 대 쳤나요? 한 대 쳤나요? 아 아 아 뭐지? 어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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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그렇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죠 하아 좀 좀 좀 좀 때렸다 좀 어 저거 불안한데 지금이죠? 바로 넘어졌죠? 좋았어 바로 여기서 sp 게이지 스킬을 사용해 주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으쌰 좋았어 바로 지금이지 이따 회피를 하다가요 회피를 먼저 지금이죠 완벽하죠? 좋았어 정말 잡기 쉬운 녀석이었어요 하하하 멍청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 오 큰일날뻔했습니다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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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거 하지 말고 멍청아 어차 지금이죠 좋았어 하하 좋아 야 죽어봐 어디 하 아 저기요 포 오오 어허 어어허 어헉 압박 올뢰롤롤롤롤롤 seconds 일단은 도망가다가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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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죠? 예아 넘치워 간 자식 하 científic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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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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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사 exchanges 암 사 맞다 BUT I hate you 아 잠깐만 지금 애들한테 발르는건가 하고 지금? 풀어봐 아 짜식들이 어어어ㅓ어어어어 어! 야 뭐야 올리쿠버 야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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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쿠버 먹었어요 야 넘겨 넘겨 아 어 위급한 상황에 야 위급한 상황에 저거 먹네 언니 언니 뭐 할라구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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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여 언니 아 진짜 또 그런 거 쓰면은 벌써 반피를 깠잖아 그러면 안되지 조심해야지 좋았어 밟는거 피해주구요 밟는거 피해주구요 멍청이 자기 아군들을 그래 그래 거기까지 가 가 가 그렇지 가 공격을 딱 시도를 하면은 시도를 딱 했을때 내가 딱 오케이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는거죠 참 쉽죠 너무 쉬운거 같아요 그쵸 안돼 잘못 잤어 오오 흐흐흐 좋아 한번만 몇번 몇번 안 남았죠 괜찮습니다 저런거 피해주구요 자 저기서 걸려버리면 멍청이 아 이라 이씨 지금이죠 하아 넘어가고 난 때리고 어 넘어지는것도 저거 주의해야 되겠구나 저건 몰랐네 피해주구요 어 프레셔 역시 강화인간의 프레셔는 굉장하잖아 카미오랑 아무로랑 저 멍청이들이 죽을라고 저기 저 앞에서 깝죽 댔는데 하 뭐지 이거 지금 피없다고 농성하나 옥마 저거 지금 피없다고 농성하는거 맞죠 저거 지금 카미오 야 카미오 저러다 죽겠다 또 아 진짜 멍청이 저거 아 언제고 어택 찬스 언제야 대체 피하구요 일단 피하도록 하죠 카미오가 죽길말든 일단 내가 살고 봐야되니까 그냥 바로 때려도 되나 안되는데 어 되네 되네 카미 지웠어 하이 아 멍청이 카드유저거 뭐라고 해주고싶다 좋아좋아 거의 다 됐겠어 예쌋 야하 깼습니다 퀄리어 했어요 정말 쉽죠 어택 찬스만 잘 잡으면 되는거야 포어 괜찮아 그딴 사이코 간담은 콕피트가 2배 있어요 헌? 아 바이아란? 하하하하 아 왜 제리드만 보면 웃기지 오우 멋지다 참 괜찮네요 아 좋네 좋구만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꿀꿀 원작에서도 저랬던거 같은데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타 하나 하자면은 포는 다시 나타납니다 걱정마세요 요약 예 한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죽지 못했으니까 가서 싸워라 됐죠? 카미유 카미유한테 너무 너무 좀 많은걸 바라고 있는거 같아 크바트로가 제타 보면서도 느껴든건데 넘겨 앗 레벨업 레벨업 1업 오케이 음 백식의 다리파 다리파츠 그리고 바이아란의 다리파츠 좋네요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세이브를 해주죠 아 이번에 얼마 안걸렸어요 좋죠? 자 다음 미션 미션이 몇개야 대체 아 우주로 올라간네요 이제 샤아 失望했어요 1년戦争 됐어 어 그 뭐지 그 하만과 샤아의 관계가 조금 그런게 있어요 약간 샤바샤바했던 시절이 있어요 1년전쟁이 끝나고 그 엑시즈로 샤아가 넘어가서 하만과 만나던 그런 시절에 만화책이 있습니다 코믹스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래요 티탄즈의 전멸 전멸? 패배가 플레이어의 격추 알겠습니다 스탓 괜히 했다 자 유닛이랑 이런거 봐야되는데 큰일났죠? 망했습니다 굿짱 굿짱 A구역을 점령을 하도록 하죠 지금 쫄쫄로 이제 하이잭에 하이잭에 더해서 바잠까지 나오는데 뭔가 뭔가 하나 늘었어요 하나 둘 셋 어 이게 아닌데 하나 둘 셋 분들 glamorous 하나 둘 셋 있어 실패 하벨 guard 어흐!!!! 바담중제야 지금 죽을라고 여기서 또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이죠? 어어어ó어어 허 오! 오! 뻑간다! 멋있다! 올올올올 멋있는데요? 근데 왜 격추수가 그렇게 적냐? 오! 멋있기만 해! 실용성은 좀 떨어져요! 이게 훨씬 좋아! 실용성은 떨어져요! 아쉬운데? 여기서 50킬 이상을 맞추고 갑시다 좋아! 64킬이죠? 아머드 먹었고 바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죠 위로 올라가서 이게 아무래도 그리프스 2에서 하는 그거 같으니까 마지막 스토리 같죠? 이게? 이거 다음에 아마 또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애들 모은다! 어! 엄마! 오늘 엄마를 왜 이렇게 많이 찾지? 좋아! 모이죠? 모이죠?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거죠! 자식들은 SP 스킬은 갖고 놀라고 있는게 아니죠? 쓰라고 있는거죠? 실용성은 이게 최곤데 한번만! 한번만 더! 한번만! 난 한번만 펜다! 야! 야! 못잡은 애 어디있냐? 라디슈가 괜찮나? 에.. 정말 쉽죠? 너무 쉬운거 같은데요? 엠마! 참고로 저기 헨켄과 에마는 약간의 샤바샤바가 있어요 재밌는게 헨켄이 예전에 그.. 핵 어지구저지구 미션에 핵관련 미션에 에마가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 라디슈 함장인 헨켄이 한마디 하죠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어! 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정말 재밌었는데 그런 깨알.. 깨알같은 요소 때문에 재타관담이 재밌었던거 같아요 헨켄이 그.. 에마를 좋아하거든요 변태자식 결국은 에마땜에 죽죠 에마도 죽지만 아.. 너무 내타하나? 아.. 이러면 안되나? 괜찮아요! 예 어! 어차피 보다보면은 이 게임을 하다보면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이번에는 보스가 함무라비 같은데 함무라비 잡고 다음스토리에서 큐베리랑 디오 잡고 그러면은 완룩하겠네요 이야! 하! 하! 하!